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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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매일 말씀에 들어가지 두 분의 목표자께서 선행자들에서 나와서 스펙스콘으로 연주를 해주시고 노래를 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젤 홀랜드 소어런웨어 노사님 그리고 캔트 마이셜 노사님이 스펙스콘과 빌더리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사 부탁드립니다. 박사 부탁드립니다. 박사 부탁드립니다. We're glad to be here this morning. Glad to be among brothers and sisters. We hope that in our endeavor to sing, 여러분, we might be able to touch your heart as one this morning. 여러분의 감정을 씻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인자에 있었습니다. 박수.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녁에 계신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고 싶습니다. 가족이 왔습니다. 어제 어떤 분들이 집에 갈 때가 다 되실 것 같은데 다시 말아, 여기 계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도 이 자리가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가서 또 다른 새로운 가족에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마셜과 제가 여러분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분께서 특별히 축복되는 그런 몸과 마음에 축복되는 그런 로만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bild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regon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history하고 nosotrosons. 예수님의 사랑을anov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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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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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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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나름 없는데 너무나 여기 있는 게 행복하고 즐겁다 하셨습니다. But this time I'm going back to America with a different name. It's Kent Po Marshall. 지금 입구로 가면 자기는 또 새로운 이름을 들고 가는데 그때는 Kent Po Marshall이라는 포자의 성을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And on my website you will see Kent Po Marshall from now on. 오늘 예측에 포장하는 모습 꼭 찍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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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da Mobazo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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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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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